안녕하세요 맛쟁이예요 오이와 토마토로 지중해식 샐러드 만들게요 오이 1개 사용할게요 끝에 썰어 주시구요 저는 껍질이 좀 싫어서 다 벗겼는데 또 모양으로는 사실 껍질이 있는게 좀 더 예쁘기도 하고 껍질 그냥 드셔도 되는 분들은 필러로 깎지 않아도 되요 반틈 반틈 자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깍둑깍둑 썰어 주시면 되요 이렇게 너무 작지 않도록 한입 크기 정도로 깍둑깍둑 썰어서 커다란 볼에 넣어주세요 방울토마토도 반틈만 자를게요 4분의 1 하면 너무 잘 터지니까 식감이 좋게 반틈 이렇게 툭툭툭 잘라주세요 방울토마토는 두 주먹 저는 넣었는데 뭐 원하시는 대로 더 넣어도 괜찮아요 샐러드라는게 뭐 양이 원하는 만큼 만들면 되니까 사과는 먹다 남은게 있어서 사용했는데 꼭 넣지 않아도 되구요 사과도 저는 두 주먹 깍둑깍둑 썰어서 넣었어요 큰 볼에 요렇게 넣어 놓으면 됩니다 진짜 간단하고 쉬워요 근데 너무 예쁘고 고급져요 블루베리도 두 주먹 생블루벌이 있어서 저는 두 주먹 사용했어요 양은 상관없어요 먹고 싶은 만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야채 있으면 더 넣어도 괜찮아요 이게 그 지중해식 살러드라는 건데 세계적으로 다이어트 1위래요 저도 어디서 봤는데 만들어서 먹어서 많이들 날씬해지자구요 여름이니까 올리브오일 6바퀴 돌렸어요 올리브오일은 이왕이면 향이 좋은 엑스트라 버진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발사믹 소스 발사믹 식초 4바퀴 돌렸어요 그리고 후추 살짝 갈갈갈갈 했구요 집에 있는 레몬즙 또는 레몬 생 레몬이 있으면 쭉 짜셔도 괜찮아요 저는 3바퀴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슥슥슥슥 비비면 돼요 너무 강하게 손으로 문지르면 토마토가 터지고 블루베리 터지니깐 대충 이렇게 슥슥슥슥 골고루 저는 이렇게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사용했는데 집에 있는 그냥 발사믹 드레싱 있으면 그거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릇에 담을 때는 색감 보면서 하나로만 너무 담아지지 않고 골고루 골고루 잘 되도록 이렇게 담아주면 요렇게 조금 더 예쁜 느낌 여름에 먹기 진짜 딱 좋아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기 전에 바로 꺼내서 오일이랑 발사믹 한 바퀴씩 더 추가해서 먹거든요 짜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맛있게 드시고 지금까지 맛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